학생, 괜찮아요?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 학교 안에 약간 비밀스러운 어딘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잠깐만! 네! 어디까지 기억이 나? 어... 저 상담실에서요. 어!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... 거기부터 기억이 안 나? 졸리지! 콜라지! 졸리지! 콜라지랜다. 졸리지! 어? 어, 맞아요. 음료수 같은 거 주실 수 있어요. 뭐 마시고 나서? 미라는? 어? 미라 어디 있어요? 아까 뭐 들끓어 실려 나가던데? 그럼 제 생각에 미라가 곧 제물로 받쳐줄 것 같아요. 곧 제물로 받쳐줄 것 같아요. 그래, 아까 봤던 거. 하리야,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선생님이 그분이 나쁜 사람 맞나? 네. 울지마. 저희도 어디예요? 여기 캐비넷이 있던데? 캐비넷이요? 아니, 그 보통 여기 아트실 아니, 아지트 와가지고. 무슨 아트지? 이렇게 뭐 쓰고 이런 거 안 했어? 혹시 만약에, 뭐, 뭐. 옷 같은 거, 옷. 지도끄림 같잖아. 뭐, 캡프리라지, 마낙스넴은 자리. 어어, 네네네. 근데 왜 이렇게 어디서 뱅거 같지? 우리 언제 뵈어? 아까 교실에서. 교실에서 아까. 아까 호동에서 막 화냈잖아? 어 맞아. 하리, 하리 양 우리가 쪽지에 떴대. 코빅? 어? 저는 코빅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. 부하리의. 그쵸, 그러니까. 그래, 아 맞네. 맞아, 맞아. 아냐, 아냐, 닮은 거야. 하리 양에서 춤 잘 추죠? 좋아해요. 춤을 좀 춤추는 거 좋아하네. 아, 춤추시는구나. 하리입니다. 예. 자, 이제 다시 집중해서. 올라가 본 적 없어, 위에? 위에 신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는 제가 몇 번 봤거든요. 신도들이? 어떻게 하지? 네, 그래서 되게 조용히 돌아다녀야 된다고. 근데 그분들이 신도들이 생각보다 선생님이라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럼 이제 어떻게 해? 근데 그거 쓰는 건 어디 있어? 옷. 아마 위에 있을 것 같은데. 위에, 위에 지도 있어요. 여기, 여기 어디인지 알지? 어디요? 아니, 보면. 이렇게 다리를. 제 생각에는 생활관에 옷이 있는데요. 아마 미라는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. 아, 준비실 있네. 이거 빨리 안 가면 미라가 제물로 받쳐줄 거 같은데. 그럼 신도 생활관 여기서 사진들 옷을 갈아입는 장소님.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, 우리가 이쪽으로. 우리가 잠입을 해야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생활하는 데는 신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겠네. 아니, 우리가 옷을 입어야죠. 준비실 가면 있겠지.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 옷이 있겠지. 나 일단 할인 발을 쳐줬어. 그래, 일단 가보자. 미라를 찾아야 돼요, 미라를. 미라를 찾아야 되니까.